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온라인에서 무료 강연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죠. 11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나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문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혹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방송에서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부터 자세한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양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하는가 싶더니 시장이 지금 내림새를 꼽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실전 매우 정수인 정수원 갑니다.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흔들림이 좀 잡혔는데 사실 아침까지 흔들림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흔들리는 건가 좀 의심이 되는데 슬슬 흔들림이 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종목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미 벌써 시장은 벌써 흔들렸었어야 돼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를 않고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5월 5일 지나고 5월 6일 날이 딱 됐더니 IT 부품주 쪽에서 뭐가 움직였냐면 원익 IPS가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5월 6일 날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IT에서 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LOT 백홈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유니셈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네페스도 움직이고 IT 부품주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인 시장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해서 IT 부품주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여기서 간간히 인버스의 전략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방송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인버스의 전략 끝나지 않았다. 지수가 여기에서 2000을 가든 2050을 가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수가 좀 계속 버텨주는가 싶었더니 오늘 나와주는 이 첫 흐름은 바로 뭐냐면 오늘 5일선 이탈의 첫 은봉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흔들리는 본격적인 모습이 오늘 지금 첫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아직도 비정상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이거 비정상적이라는 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서 버티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00 지지 1900 지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21선과 61선의 강력한 지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입니다. 5일선은 이탈이 됐지만 61과 21선이 깨져야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 돼서 1800, 1700으로 빠지면서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61선, 21선 깨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아직은 빠진다, 안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종고점 부분에서 은봉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5일선도 깬 것도 아니고요. 5일선 다시 여기서 늘려놓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들 고점 있는 것들은 쫓아가지 말되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2차전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에코프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익 IPS 지금 좀 떴죠? 떴으니까 당연히 밀려야 되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승부발 종목들, 바닥 종목들을 승부할 종목들, 사회될 종목들을 가져갈 거라면 물려도 저런 쪽에 물리는데 그냥 물리기는 좀 아쉽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자세한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공개방송 때 언급할 거니까 오늘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아직 시장은 62선, 22선이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무너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1900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1900이 깨지고 나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내려오게 되면 결국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육적인 자세한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그 모양을 보여주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좀만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바로미터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왼쪽에 대홍주 쪽이거든요. 대홍주의 흐름을 잠깐 살펴드릴게요. 하이닉스입니다. 아직 하이닉스의 모양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저점의 지지라인을 구축해놓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합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양봉으로 받쳐 올리게 되면 시장은 안 빠지고 1900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가 하이닉스가 살아나면 지수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61선과 22선을 지지를 깔고 다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 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가 안 무너지면.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저점이 깨지면서 일단 8만 1천 원이 깨지겠죠. 8만 1천 원이 깨지고 8만 원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선 지수는 1800, 1700 깨지면서 밑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바로 밑에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도 제가 살펴드릴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펴봤고 삼성 SDS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꺾인다는 게 이런 게 지금 조정이라는 거죠. 꺾인다는 느낌보다는 조정. 여기 추세가 무너졌죠. 얘도 조정으로 들어가고 삼성물산도 오늘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고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여기 단기 추세는 조정받았는데 전조정까지 내려갔고 한 번 더 빠지면 얘도 이제 조정을 이쪽으로 내려가겠다고 보여지는 거고 건설주도 지금 여기 지금 단기 추세 한 번 꺾였죠. 전조점 하나 남았지 하나 더 깨지면 이제 조정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오늘 드디어 이제 오해선 이탈되면서 이런 거 GS건설 여기 전조점 자리 여기 지지가 됐는데 오늘 깨졌죠. 이런 걸 봤을 때에서는 지금 오늘 흔들리고 있는 흐름이 일단은 맞다. 그런데 아직 하이닉스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1900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그걸 깨가지고 1840도 깨고 1800도 깨고 본격적으로 1700, 1600으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거 공개방송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조그맣게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대체 되빠질 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에서 이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그거는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반등세가 예상보다도 크게 저는 1950짜리가 최대 반등 목표치로 봤는데 거기를 돌파를 하고 버티는 흐름까지 보여줬어요. 이거는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강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는 겁니다.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조정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1900 일단 깨져야 되고 1840이 깨져야 되고 1800을 깨면 그러면 1700, 1600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야 될 종목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헷갈리시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공개방송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점검을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첫날 오늘 5일선 이탈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1900선이 지지가 앞으로 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강연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주셨던 표적 종목에 대한 리부도 함께 해볼 텐데 어제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남북 대북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가 2,430원으로 방송 중에 수정도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수익률 0.8% 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게임비리입니다. 일단은 오늘 게임즈 쪽인데 일단 시장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있다가 가격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최근에 게임즈 흐름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전일 표적 종목이 좋은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의료관련주 쪽이에요. 의료관련주 쪽이고 오늘 아침에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지수가 흔들리면서 다시 좀 되빠졌는데 자 의료관련주 쪽에서 좋은 사람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차트는 이렇게 길게 보면은 바닥 쪽에 있죠.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줍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지금 대용주들도 2, 3% 지금 빠져주는 흐름에서 원래 이제 남북계업주도 과거에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잘 안 빠지죠.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바닥 부분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섬이라는 이것도 의료관련주 쪽인데 한섬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움직이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오히려 의료관련주들 의료 그래서 신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성통상이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들어주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도 또 저점이고 저점 두 개를 두고 눌리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눌려서 그렇지 오늘 아침에는 잠깐 거래가 살짝 실리면서 한 번 상승 시도를 한 번 했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밀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밀릴 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공개방송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패턴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밀리는 패턴들도 아니고 결국 이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다시 충분히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실려있는 패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걱정이 되면 계속 그 공개방송을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즈 쪽인데요. 자 게임빌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수가격은 2,43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5백원인데 지금 벌써 올라가버렸네요. 언제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사주셔서 그러는데 2만 6천 5백원 그대로 해야 되나? 자 지수선물만 잠깐 볼게요. 막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막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서 사지 마세요. 지금 시장 밀리고 있는데 뭐하러 따라 들어가서 삽니까? 기다리면 싸게 내려올 텐데 자 그냥 2만 6천 2만 6천 3백원 말씀드릴게요. 2만 6천 3백원에서 저점 매수 해보시고 일단 지수가 1,900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탈되지 않으면 종목들은 좀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게임빌의 패턴을 보기 전에 앞서서 게임즈들의 과거의 대장 지금의 대장 지금의 대장일 수도 있어요. 자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아마 어젠과 그저께 이제 실적의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개 방송에서 잠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NC소프트 과거의 대장이고 현재도 사실은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15조짜리 대장 맞아요. 대장 종목이고 상징성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의 리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강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뭐 게임즈들의 일부 몇몇 종목들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게임즈들이 또 부각이 되죠. 밖에 못 노니까 그렇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이제 게임즈에 대한 이슈를 이슈몰이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에 맞춰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 놀지를 못하면 결국은 게임에 대한 문화가 더욱더 뭐 그런 이슈를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슈는 이슈인 거고 최근에 컨투스의 흐름과 펄어비스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한번 보세요. 펄어비스도 이것도 모바일 게임즈인데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죠. 지금 게임즈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펄어비스도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고 컨투스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즈인데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계속 강세를 보여줘요. 오히려 차라리 이걸 오일선 오일선 매매라고 해서 오일선에 붙으면 매수를 하고 기준형보기 깨지면 손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쪽에서 매매로 붙으면 안 깨지거나 수익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좀 길게 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트온이라는 게임즈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펑 하고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게임즈들의 전고점 돌파를 앞두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패턴들 그리고 어제 공부방에서 어제도 공개방송에서 공부방에서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을 플레이위드 아니면 플레이위드 아니면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지금 아까 미트온처럼 아니면 컴투스처럼 계속 오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저점 매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점 매수만 해서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가운데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을 하시고 지수가 1900이 깨지면 그때는 단기 손절이 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게임즈들 아까 말씀드렸죠. NC소프트 컴투스 펄어비스 이런 쪽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미트온도 계속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게임빌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일선 매매 이런 건 기준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모두 참고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한데요. 시장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1900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바로 상담 가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두산 퓨어셀이요. 두산 퓨어셀. 네.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어제 직접께 상담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계속 상담을 드렸던? 네. 지난번에 한번 두산 퓨어셀 제가 한번 상담해드렸던 그분이구나. 네. 제가 다른 두산 그룹들은 모르겠는데 두산 퓨어셀은 제가 괜찮다고 했고 매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좋다라고 얘기해드렸죠. 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670원이요. 8,670원의 비중은? 15%. 15%.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익이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에서 고점에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밀려요. 그렇죠? 네.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건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뭐 이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 뭐야 그 인수합병 얘기 때문에 이제 매각의 이슈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N짱 목표치를 지금 아침에 준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아쉽게 좀 이게 좀 버텼으면 좋았을 때 만 천 원 정도 버텼으면 지금 아주 기분 좋게 그냥 확 매도하면 되는데 네. 지금 밀려서 조금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수익인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에서는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하시고 조금 욕심이 나시면 네. 일단 오늘 꼬리저점 꼬리저점이 만 백 원이니까 만 원이 깨지면 그 절반에서 또 절반을 또 팔아야 되고 아 네. 만 원이 깨지 않으면 장중에 반등 나오고 올라오면 네. 그래도 파세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차트 지금 보이시죠? 이게 N짱이 여기 못 붙이예요. 이게 N짱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다시 움직였지 여기서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올라올 때 팔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 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되게 많이 줄여야 돼요. 아 예. 그리고 만 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노선이 9,840원인데 9,840원이 깨지면 매수가격으로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9,840원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중이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조금만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반 이상 줄이고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고 밀리면은 이제 사람 욕심에 더 억울해서도 못 팔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아침에서 못 팔았죠. 그래서 아침에 못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니까 속상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수익 났을 때 지금이 사실은 제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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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파인 테크닉스요. 파인 테크닉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4,160원에 15% 들고 있어요. 제가요. 자. 이거 이전에 물린 게 아니고 최근에 사서 물린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항상 주식을 고점에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종목은 좋은데. 종목은 참 좋은데. 네. 자. 일단 폴더버폰 관련주 쪽으로 저는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 파인 테크닉스도 싸게 사야 돼요. 지금 가격에서 샀을 때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코스닥이 강하게 밀리지는 않아요. 아직 강하게 밀리지는 않아서 다시 꼬랑지를 달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아직 지수가 거래소는 5일선을 일탈을 했지만 지지 라인이 21선과 61선 코스피는 만들어 놓고 있고 코스피는 만들어 놓고 있고 자 보세요. 여기 지지 라인이죠. 강력한 지지예요. 그래서 쉽게는 안 깨지는데 깨지면 밑으로 크게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리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오늘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지면 파인 테크닉스도 조정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 깨지니까 괜찮은데 지금 코스닥도 아직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격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장중에 지금 꼬랑지 달면서 반등을 줄 때 비중을 많이 좀 줄이세요. 절반을 줄이든 좀 줄이세요. 줄였다가 오히려 조정받으면 제가 싸게 사고 싶은 가격은 2,500원에서 2,200원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에서는 싸게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싸게 잘 공략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절반을 꼭 줄이자. 다 줄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회는 또 오니까. 네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콤텍 시스템.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50원의 비중은 40%입니다. 1,750원의 비중은 40%. 자 이제 이동통신 관련주 5G 관련주 쪽. 이쪽의 패턴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통신주들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신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3G 전자 같은 경우를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게 패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삼지전자나 지금 보면은 콤텍 시스템이나 그 외에 다른 통신주들도 다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좀 버텨주는 흐른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좀 애매하게 오늘 지금 장중에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소 대용주도 흔들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뻗어가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소 얘네들이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콤텍 시스템이 오히려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더 잡으시면 되고요. 1750원에서 좀 과거에 좀 물리긴 했지만 그 자리는 한번 도달을 할 거예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아직 시장이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 내일 거래소가 60일선, 20일선 이탈을 하고 코스피도 아니 코스닥도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얘도 다소 한 1200원대까지는 밀릴 수는 있거든요. 밀린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세요. 아 더 사버릴까요? 조정을 받으면 더 살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5G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져가기에는 가격을 지금 최근에 최저점 가격이 740원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740원과 1750원의 괴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지 종목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천원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번 깨웠던 자리니까 최대한 천원에서 1200원 쪽으로 붙으면 더 매수하라는 얘기죠. 아 또 왜 이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5G가 이 5G랑 관계가 있는 겁니까? 통신장비주들은 자 보세요. 과거에 LCD 만들었던 회사들이 지금 LED를 안 만들면 다 도태되고 다 망하겠죠. 그렇죠? 네네.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옛날 부속들 만들었던 회사들이 지금도 20년 전에 부속을 계속 만들면 그런 회장과 그런 회사들은 사실 되게 바보죠. 그렇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시대에 맞춰지는 장비를 맞추고 거기에 규격에 맞게 해서 들어갈 텐데 콤텍 시스템도 예를 들어 과거에 4G라든지 3G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다면 5G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앞으로라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엮일 거니까 이동통신장비주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 5G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웬만한 통신장비주들이 과거에 3G, 4G 하겠어요? 다 5G로 장비 다 바꾸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삼화전기 15,000원에 15%요. 15,000원에 15%? 네네. 자, 이것도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물리신 가격대가 장중에 최근에 고점에서 그렇지. 이게 옛날에 많이 비싸는 건데 물타기 해서 낮춰놓은 거예요. 아, 낮춰놓은 거예요? 잘 낮춰놓으셨어요? 네. 물론 잘 낮추셨다고. 네. 자, 보세요. 12,000원, 10,000원, 8,000원 이런 데서 샀으면 더 좋지만, 그렇죠? 그런 데서 샀으면 더 좋지만, 그런 자리들이... 8,000 얼마에도 샀어, 물타기 했거든요. 그래가 낮춰졌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타기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살짝 얘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사서 가져가야 될 것들이 5G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차,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OLE 장비주, 인공지능, 뭐 이런 쪽도, 폴더블폰, 미래를 볼 때에서는 이런 쪽도, 앞으로 만약 시장이 조정받으면 이쪽들을 사서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럼 저 사도 되겠네요. 아, 지금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밀리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1,900을 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깨지면 지수가, 그러니까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깨진다는 얘기는 지금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1,900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1,800, 1,700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3화전기도, 이거는 깨지지 않았지만 깨졌다는 가정화에서 얘기하면, 깨지게, 지수가 1,800, 1,700가 내려가게 되면, 얘도 1만 2천 원은 내려갈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는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면 수익이 나요. 그럼 1만 2천 원 정도 내려가면은. 그렇죠.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왜냐하면 1만 2천 원에서 더 싸질 수 있죠. 1만 원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싸게 사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지수가 깨졌을 때 얘기인 거고, 지수가 오늘 이렇게 1,913 정도 돼서 지지를 하고, 내일 다시 양봉이 나서 올라오게 되면, 얘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 1만 5천 원 돌파하고, 1만 6천 원, 1만 7천 원, 1만 8천 원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질 것이 걱정이 돼서 손절은 안 하는 게 나을 거고요. 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지금 매수하지 말고, 싸지면 매수하자.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드린 거예요. 전무관 일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닥주 위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 몇 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계속 따라오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오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상담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시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이종수 위원님께 상담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전화 023153에 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지금 이 시장에서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장 초반에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함께 봐야겠죠. 게임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순간에 매수가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2만 6,300원으로 매수가를 정정을 해주셨고요. 기대 수익률 5에서 10% 정도 날 수 있다고 하면서, 게임 관련돼서 대장주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니까, 게임빌 눈여겨보셨다가 여러분들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장 점검해 주세요 하고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이 시각 시장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시장 아직도 안 좋을까요? 여전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라든지 프로그램 매도세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과거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꼬이게 되면, 즉시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을 때에서는 수급들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수급은 계속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는,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인 시장과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지수에 박스권을 두고 매매적인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수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아직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2% 부족한 부분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시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인데요. 일단 60에서 20에서 한 꼬랑지를 달고 있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지수가 오늘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갑자기 흔들리게 된 건 일단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다가,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었죠. 어제 혼조서의 마감이었는데, 나스닥 선물과 다우선물, 해외선물들이 마이너스 0.5자리로, 마이너스로 확 다 바뀌어다 보니까,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좀 우리나라가 선반영이 돼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시장이 강하게 많이 빠진다든지,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게 되는 건, 본격적으로 빠지는 건 내일부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버티고 또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1900자리를 지지 라인, 박스권 저점을 지지를 하고, 2000권은 저항 라인을 두고, 계속 매매 시장이 유지가 될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은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에서도 연일, 뭐 이때 1조 매도 나온 위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2700억, 3900억, 500억, 어제도 거의 1900억 가까이, 오늘도 장중에 1200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가 아닙니다. 어제는 630억 매도 나오는데, 오늘은 150억 정도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물 쪽 같은 경우에서도 기가 외국인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강하게 매수가 되지 않는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한 번은 흔들 거예요. 흔들 건데, 이거는 지수가 1900이 깨지든 해외 시장이 깨져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인버스 전략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매수 공략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에 1조씩, 혹은 2조씩 일주일 동안에 매수가 들어온다. 2조씩, 2주이니까 열흘이죠. 2조씩 열흘 들어오면은 20조입니다. 20조. 2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20조를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3천 갑니다. 무조건 3천 가요, 그러면.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패대기를 쳤는데, 주식을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자존심을 꺾고 20조를 들어올 리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지수가 본격적으로 흔들릴지 일단 오후장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패대기를 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파는지, 그리고 종목들이 어느 업종들이 무너지는 게 있는지, 아직은 무너지는 건 없어요. 아직은 무너지는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에 대한 업종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면, 내일 정도에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오후장이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건설도 흔들리다가 아래 꼴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빨리 던지거나 손절해야 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까지 지금, 오후장 지금 현재 10시 24분에, 25분에 지금 흐름은, 오히려 종목들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맞아요. 근데 이제 내일 되면 1900이 깨지면, 이제 매매했던 것들을 짤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다. 아직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빠진 흐름은 아니다. 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데요. 한국, 조선, 해양 종목 교체 질문을 좀 주셨어요. 자, 한국, 조선, 해양. 자, 한국, 조선, 해양 종목 교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를 팔아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겠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이거를 교체를 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떠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쁠 종목도 아니거든요. 한국조선, 해양,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이미 벌써 바닥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바닥건역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종목 교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12만 원 정도면. 아, 이거 너무 손실이 너무 크네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지금 갖고 있고요. 이거 이제 10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종목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어차피 10만 원에서는 호가 단위가 바뀌어서, 강력한 저항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했다가, 오히려 다른 거 들어갔다가, 개가 빠지고 얘가 올라가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빠져봤자, 여기가 깨지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을 도달을 할 겁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할 돈이 있으면, 종목 교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추가 매수 할 돈이 있으면, 시장 상황이 다시 1950, 196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차라리 개별지로 매매를 하면 되고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안전하게 대용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면, 대용 종목들을 사든가, 아니면은, IT 종목들이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쪽 종목들을 싸게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도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이거는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에코 프로 보도록 할게요.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의 흔들림이 흐름에 비해서는,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데, 이거 이제 폐욕 종목으로, 아마 여러분들 2만 7백 원인가, 2만 7백 원인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빠져 있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공개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쪽에 물리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물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였다가, 시장이 확실해지면, 다시 공략하면 되고, 비중이 적당하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물려버리세요. 물려버리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쿵쿵 조정받으면, 더 살 수 있는 금액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가, 에코 프로도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쭉 빠져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 프로 후성과 함께, 과거에 2015년도서부터, 2차 전지에, 대장주로 등극이 돼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바닥을 찍고 움직이게 되면, 보세요.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 보이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에코 프로는 다시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차트도 바닥에 있고,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건 황금 종목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게 살 거냐, 2만 원 초반에서 싸게 살 거냐, 1만 5천 원에서 싸게 살 거냐, 그 게임만 여러분들이, 싸게 사는 게임만 지금 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장중혜는 일단, 1,900이 지지가 되니까, 보유는 된다. 그래서 2만 9백 원을 공략하셨으면, 보유 일단 하시고, 추가 매수만 기다리셔라. 라는 얘기, 그리고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에코 프로 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도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과, 그 다음에 지수 전략을 같이 드릴 테니까, 꼭 공개방송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초록금 1,850원 샀어요. 1,850원이요? 1,850원에 사셨고, 비중은? 40%요. 30%. 이거 굳이 지금 떠있는 상태에서, 사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도 이 초록뱀을, 제가 이거를, 엔터주와 함께, 그때 당시 이제, 초록뱀, 키스트,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초록뱀도 째려봤던 종목이었어요. YG엔터도 마찬가지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3월달, 지수가 많이 빠질 때, 3월 그때 빠질 때, YG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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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초록뱀, 키스트,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추천해줄까 말까, 추천해줄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건 아니고, 키스트,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저는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쫓아갔으면, 수익이 더 낫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성격상, 무조건 초보자들은, 바닥에서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 때문에, 이때에서 바닥에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거래정지가 됐네. 이게 딱, 뭐 때문에 됐는지, 좋은 일 때문에 됐는지, 나쁜 일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거래정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 초록뱀도, 이때 당시에서, 여기에서 공략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위치예요. 아, 팔아야 되는 위치예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위에 보면, 여기 저항이, 여기 지금 많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니까, 장중에 이거, 지금 가격도 괜찮고, 여기서 뭐 한, 한옥과 두옥과 더 올라가서, 그래도 뭐 수수료 뛰고, 그래도 수익에서 파는, 파는 게 더 좋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 승부 벌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아셨죠? 바닥에서 사시고,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가격이 높아요. 지금 천원에서만 했었어도, 벌써 80%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픈베이스인가?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해드렸는데, 혹시 그분인가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오픈베이스 상담해드렸는데, 어제 상담해드렸는데, 네. 그분이에요? 네, 아, 제가 어제 3,500원에 3,700원 오면, 매도하라는 얘기 드렸었죠? 안 들었, 아니, 그건 못 들었고, 그 전에 들었고, 산 지 오래됐는데요. 산 지 오래됐어요? 어제도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 네, 그래요? 그러셨구나.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다른 분이신데,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 가격? 매수 가격? 네. 3,200원 정도 될 거예요. 3,20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은요? 비중은 15% 정도 돼요. 15%? 자, 오픈베이스 제가 과거에서 표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질문하신 분은 2,980원을 샀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표욕 종목을 보고 사셨대요. 표욕 종목을 보고 사셔가지고, 2,980원에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어제 대비는 16%였는데, 어제 확 올라가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2,980원 기준으로, 어제 고점으로 보게 되면, 33% 수익이 난 거예요. 적은 수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제 3,500원, 3,7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는 팔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사신 자리는 3,200원이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지금 정도에서는 많이 파세요. 많이 팔까요? 많이 팔고, 비중이 15%인데, 많이 팔고, 정말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5%나 10% 정도? 그러니까, 15%에 5% 10% 아니고, 15%를 100%로 봤을 때. 조금만 남겨놓고, 왜냐면,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네요. 그렇죠? 차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오늘 눌림목 주고, 내일 다시 양복으로, 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요. 이렇게 치고 날아가는 패턴들이, 게임즈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최근에 유비케어라든지, 이쪽 애들 보게 되면, 인성정보 유비케어들 보면, 해스케어 관련주들, 한번 치고 날아간 다음에, 하루 이틀 조정받더니, 이렇게 또 치고 날아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욕심내가지고, 하나도 안 팔지 말고, 많이 팔고, 비중 5에서 10%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만 남겨놓은 부분들은, 3,700원이 깨지면 다 파세요. 3,700원이 깨지면 다 팔아요. 왜냐면, 그 자리가 깨지면, 바로 3,500원까지 밀려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수익이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3,7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면서, 쭉쭉쭉 땡겨 올라가는 부분들까지는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거 있잖아요. 그전에, 네. 케몬가 그 선전해 주실 때, 보고 샀거든요. 케몬? 네. 케몬. 상담은 하나밖에 안 해드리는데, 궁금하시면, 공개방송으로 오세요. 케몬도 많이 올라갔죠? 안 올라가면 케몬. 많이 올라갔어요, 케몬. 네? 케몬, 670원 자리에서, 1,30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 아니요, 1,450, 75원 이상인 것 같아요. 1,450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거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거 그때 당시, 저기 뭐야, 시장 빠지기 전에, 수익이 났을 때, 저쪽에서 제가 다 팔라고 그랬어요. 공개방송에 아예 녹화가 돼 있어요. 2월 20일 날에 수익이 날 때, 시장 빠질 것 같으니까,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근데 못 보셨구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개방송 녹화해놓은 게 있어요. 2월 20일 날쯤에, 목요일 날인데, 그때 수익이 확 났을 때, 다 팔아버리러 왔어요. 시장 빠질까봐. 그럼 지금도 팔아볼까요? 아니요, 지금 갖고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네? 지금 그냥 갖고 가세요. 그리고 공개방송에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예, 근데 내가, 다음부터는 꼭 한 종목씩만 물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남아토건입니다. 자, 남아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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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가격은 13,450원에 비중은 20%.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표욕 종목으로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그때 십몇 프로인가, 이십몇 프로인가, 확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십몇 프로가 되죠. 뭐, 이십몇 프로는 모르겠고. 어, 그때 사신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그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뭐 남북개협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라든지 흐름들이 어제 지금 좋지를 않았어요. 어제 좋지를 않았고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팔아냈었으면 잘하신 거고 그때도 아마 제가 수익난 분들을 바로 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팔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한 번 더 떨어지면서 12,000원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000원 자리가 깨지면 다시 박스거 저점이 만원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 깨지면 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조금 수익이죠. 13,450원이니까 지금은 손절라인을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3,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다시 들어올리면 박스건 14,000원에서 14,500원 혹은 15,000원까지 여기 라인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수가 만약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보유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일서부터 또다시 흔들린 흐름이 잡힌다. 그러면 대충 15,000원 부근에서 차익실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지 않으면 올라올 때 박스건 매매 시장이 폭등하면 냅둬갖고 16,000원, 17,000원까지 보유가 가능. 근데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해서 빠진다. 그러면 13,000원 깨지면 일단 손절 12,000원 깨져도 손절이 있는데 12,000원 깨지면 아마 손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손실이 커서 그래서 13,000원 손절 라인 잡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인데요. 자 한진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 자 이제 경영권 그 분쟁 얘기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인수합병 얘기들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거 바닥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원인가요? 2018년도에 15,000원 자리에서 지금 11만원까지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작지도 않아요. 지금 5조짜리 그때도 아마 1조짜리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1조가 아니라 2조짜리 종목이었나? 하여튼간 지금 이때 당시 2조짜리 종목이 거의 지금 아 2조였나? 1조짜리 종목이 5,000원에서 1조 정도 했던 종목이 벌써 지금 5조 4,000원이 됐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적인 접근만 가능합니다. 매매적인 접근 매매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쫓아가지 말고 이거를 매매꾼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매매는 할 수는 있어요. 매매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분이 지금 9만 3,300원에 지금 사셨거든요. 손절 라인만 잡아드리면 여기 8만 7,700원 8만 7,7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왜냐면 강세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죠. 상승하고 이중바이컴 만들어놓고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또 눌리고 또 5일선 또 지지하고 그러면 10만 원은 다시 돌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9만 3,300원이 물리긴 했지만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보유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만 원짜리에서 사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온 종목이라서 거의 10배 1000% 올라온 종목이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하고 보유가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만 8만 7,700원 깨지면 손절 1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내지는 뭐 단기적으로 전량 다 매도 전략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이네요.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 제2콘텐트리 자 제2콘텐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3만 4,800원이시고 비중은 10% 자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음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얘도 한 5천억짜리 종목이고요. 그 자 제2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이 길게 보면은 이 흐름을 아직 벗어나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락박스권이야 그러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들게 되면은 이걸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과거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상방을 뚫었죠 이미. 상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겪었지만 여기를 뚫고 지지하고 여기가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당히 2년 넘도록 지금 계속 이 하락박스권 크게 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밀리고 있어서 음 아마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받으면 한 2만 7천 5백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면 적당히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절반 정도 조정 받으면 어 종목은 나쁘지는 않아요. 종목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저항권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으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은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으니까 오히려 조정 받으면 더 추가 매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게 다시 올라와서 3만 5천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미련 갖지 말고 일단 한번 팔아주세요. 팔아줬다가 싸게 2만 7천 5백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면 만약에 얘가 2만 원이나 2만 2천 원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가격대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이 콘텐트리도 쭉 빠졌다가 다시 돌리면서 위쪽으로 4만 원 4만 5천 5만 원으로 나중에 1년 2년 뒤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 오늘 공개방송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5의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은 다시 꼬란시 달리고 올라가지만 일단 해외 선물들이 좋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종목대의 흐름들이 지금 살살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5장에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공개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1129님 정수님 방송 매일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보내주셨고요. 1423님 TV방송이랑 공개방송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5383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0281님 전 이정수 전문가님만 믿고 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공개방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에서 위원님께서 무료방송해 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문의와 문자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고 여쭤보셔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으로도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셨으니까 많은 분들 최대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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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